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겔럽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차기 주자 지지율 발표를 했죠.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 겔럽은 2주에 한 번씩 이런 결과를 지금 발표하는데요.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21%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중량 고비였다고요. 10%대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버티느냐 반등하느냐 이거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반등했습니다.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럴 때 딱 맞는 표현이죠. 만일에 10%대로 떨어졌으면 전국 주도권은 완전히 그냥 저쪽이 다 갖고 가고 저성문턱에 반발 정도 걸쳤다고 보면 틀림없죠. 그때부터는 지지율이 10%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져요. 정말입니다. 쭉쭉쭉 또 내려가요. 15% 이하로 막 내려간다고. 그러면 뭐 사실상 게임 아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뚝심이 있다. 이런 평도 가능하겠지만 이건 위기를 느낀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정말. 이럴 때 지금 제 스마트폰 이렇게 한번 돌리다 보니까 영상이 여러 개 올라오던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 대폭등 뭐 이런 모습 내일이 눈에 띄더라고요. 5% 올랐으니까 폭등은 폭등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폭등은 아니죠. 원래 상당히 있는 지지율에서 더 올라가면 그건 폭등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던 지지율을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거죠. 회복. 그러나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결럽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30%대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저들은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 코너로 몰 수 있다고 그렇게 봤고 실제 그런 생각을 갖고 뭉쳤죠. 그래서 대통령을 완전히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딱 지금 스톱됐다 할까? 걸렸다라고 할까?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댓글을 제가 좀 보니까 네이브 댓글을 쭉 보니까요. 인마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지금 심통이 났어요. 정말. 나라 팔아 먹는 줄도 모르고 이직들이 또 사고쳤군. 이런 식으로 26%의 짐, TK 지역, 70대 이상 고령층, 저항력 빈곤층, 사이비 종교, 일배, 철저한 친일 토착 외국 세력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구만.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기대가 컸는데 갑자기 결럽이 사실은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지지율을 무려 5% 올려버리니까 김세는 거죠. 그냥 말로 그냥 막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딱 걸린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나왔던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들 중에 용산이 가장 낭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결럽에서 조사 정말 지지율 방어가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수습할 수가 없어요. 물어도 안 됩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22, 한동훈 15 7% 차이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가 40% 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표본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거는 차이가 좀 나겠죠. 거기서 한동훈은 약 26. 몇 퍼센트 나올까요? 여기서는 결럽은 원래 수치가 낮습니다. 작습니다. 단위가 작게 나와요. 그만큼 응답을 하지 않은 무응답층이 많다는 얘기죠. 부동층 혹은 중립층이 크게 잡히는 게 바로 이 결럽 여론조사의 특징이죠. 동해가스 신뢰 28% 신뢰 안의 60% 어쨌거나 이게 대통령의 마지막 방어선을 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동해가스, 동해 유전 관련해서 이 보도가 비난은 많이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이긴 해도 대통령의 기본 지지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 확승기 그것만 해도 소위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극적으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들의 말처럼 폭동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이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40%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사한 자, 술술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갖고 제가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특히 용산에서는 완전히 속으로 표현했겠지만 내식은 안 했겠죠. 그런데 드디어 탈출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넙에 빠졌었죠. 그냥 계속해서 깔아앉는 넙입니다. 거기서 드디어 한순간에 확 하고 박차고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한 번만 더 이런 폭동이 있으면 30%대가 바로 진입하는군요. 긍정평가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교 23%. 외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외교 전문 대통령으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소위 털도 좋고 허우대라고 그러죠. 이 털도 좋고. 그리고 그런 걸 즐깁니다. 의전을 아주 넘숙하게. 소위 의전은 별로 받아보지 못했을 텐데요.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검찰총장 때나 외우 조금 받았겠지. 그 외에는 외우가 없는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의외로 외우에 딱 맞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이 외우도 말이죠. 다 그거 즐기는 게 아닙니다. 외우에 딱 맞는 몸이 따로 있어요. 제가 볼 때 역대 대통령들 중에 외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다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외교 전문 대통령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그냥 초대박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그런 것이 긍정평가 요인이고요. 23% 의대 정원 확대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6% 결단력 추진력 뚝심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국방 안보 주관 소신 서민정책 복지 이상 4% 등이 꼽혔다 그래요. 부정평가로는 경제 민생 물가 13% 소통 미협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8% 외교 독단적 일방적 이상 6%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거부권 행사 의대 정원 확대 김건희 여사 문제 이상 4% 등을 지적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긍정과 부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눠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장점이 뚜렷한 분이고 단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입니다. 대신에 제가 조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소위 원래 이게 권력자 최고 지존이 딱 되게 되면 지존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근음하고 지음해야 되는 그런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요. 인자한 얼굴도 있어야 되거든요. 인자한 관용이 있는 아주 부드러운 이런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특히 이제 자당 소속 어떤 정치적 어떤 반대파 이들과의 관계 설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한 지지율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걸 넘어가야 50% 지지율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있는데 그것조차도 깨져 있는 상태죠. 우리끼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정당 지지도 이제 보면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 민주당이 요즘 말이죠.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그 후폭풍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이겼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민들이 다시 재조정해주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압승하면 지지율도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앞설 때도 있고 지금 여기는 또 앞섰잖아요. 국민의힘이 30 민주당 27 이렇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이 11 있습니다. 11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고작 12석 의석 가진 정당이 지지율이 11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이 비슷한 현상은 있었어요. 정의당 그 앞에 소위 민주노동당 이런 시절에도 보면 가끔 10% 정도 지지율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도 의석은 몇 개 안 돼도요. 자 개혁신당이 4% 진보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 1% 지지정당 업당 무당층이 23%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목을 끄는 관심을 끄는 여론조사 지지율은 바로 차기주자 지지율이죠. 이재명 22 한동훈 15 7% 차이입니다만 사실상 거의 이제 오차범위 안으로 지금 좁혀들고 있죠. 조국이 5%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 똑같이 3%씩 오세훈 서울시장 2% 안철수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2%는 특정인을 칠목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대선주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재명 한동훈의 양강 양대구도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가고 있다 이미. 한동훈이 무섭게 지금 따라 붙고 있다. 이재명은 멀리 도망 못 갔어요. 이재명은 지금이 정점이거든요.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답보 상태로 있을 겁니다. 한동훈이 계속 이제 쫓아 붙겠죠. 특히나 한동훈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붑니다. 새로운 기대치가 생기면서 한동훈 정치의 이제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데요. 그때 이제 컨벤션 효과가 터지겠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때 밴드 외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동훈의 정치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컨벤션 효과가 터지는 것은 확실한데 그때 밴드 외근이 같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막 한동훈으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이재명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저럴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국민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기에는 판사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유력 대선 주자고 제1야당의 대표고 그것도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야의 대표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존재 그야말로 범틀 중에 범틀이죠. 이렇게 되면 판사도 이런저런 고려를 한다고요. 아무리 정의 법대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경 쓰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와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봐도 한동훈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중심으로 결집하고 용산은 용산대로 지지율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오픈된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행보가 좀 필요합니다. 한동훈과의 관계는 어거지로 계속해서 봉합하려고 하지 말고 한동훈 당대표 되고 난 뒤에 대통령 대 대표로서 당당하게 만나야 됩니다. 서로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시너지가 생깁니다. 넌 내 부하야 이렇게 되면 지지율 올라가던 게 또 떨어집니다. 한동훈도 한동훈 대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지지율이 또 떨어져요. 안 돼. 그렇게 되면 서로 당당한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왜? 단순히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가 아니고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만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현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그런 큰 프레임을 갖고 움직여야지 국민의힘이 그나마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한동훈 효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부양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까지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첩경이다. 그렇게 해야지 재판부도 조금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막 체직질 해서 빨리 재판하라고 다그치면 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위하고 있으면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때문에 한동훈 효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려야 돼요. 지금 한동훈 대구 말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맞는 일인지 그게 과연 득이 되는 일인지 거기서 답이 있는지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망하는 길이라니까. 누리피디 김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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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